도시명 스마트 저음기차 시대에 개막을 하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전기자동차의 역사를 가진 기업 세안이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도시명 스마트 전기차 위드를 통해서 전기차 시대에 개막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작년 2015년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작된 세안의 어번 스마트 EV 프로젝트 세안에서 제안하는 전기자동차 위드 이제 여러분께 선을 보이겠습니다. 새로운 도시명 운송수단 위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전기자동차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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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스내아맨 대표 이사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발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희 새학년도 2013년 11월에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왜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로 정했는가 하면 저희가 어릴 때 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왠지 마음이 설레고 또 선물도 기대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원래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신영일 아나운서께서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다음 멘트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이유는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식계좌 세안에 기술과 열접성을 제각한 하이 퍼포먼스 엘렉트리 쿠페를 여러분 앞에 선보이기를 희망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전기의 바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을 오는 8월 트랙에서 퍼포먼스 쇼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여러분 소변자들과 미디어앞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012.8초 그리고 최대 토크 960Nm 그리고 최대 출력은 516마력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드와 위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제품을 소개해드리게 될 8월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